23학년도 수능 22번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글의 요지 문제 맞춰보도록 할게요. 자, 이 글의 요지는 또 한글 선지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더 쉽게 빠르게 맞춰야 되는 문제이기도 합니다. 자, 같이 한번 들어가 봅니다. 우리 이 지문을 좀 꼼꼼하게 읽으시면서 그냥 영어를 한글로 바꾼다는 생각 말고 혹시 반복되고 있는 핵심 어휘, 어구가 있을까? 이런 것들도 좀 캐치하시면서 들어가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도시 배달, 비하이커스가 뭐예요? 운송수단이죠. 그래서 이거는 도시 배달 운송수단 도시 배달 얘는요, 맞춰진대요. 자, 어디에? 더 낮게, 아, 더 낮게 맞춰지도록 적용이 된다는 겁니다. 자, 어디에 맞춰질 수 있냐면요. 밀도요. 어디 밀도? 도시 분포 밀도 도시 분포 밀도에 잘, 더 잘 맞춰져 있는 게 바로 도시 배달 운송수단인데요. 근데 우리가 딱 들었을 때 도시 배달 운송수단? 말이 되게 어려워 보이잖아요. 여러분, 쌤이랑 같이 수업이 다 끝나고 나서 여러분들이 완전 열공하고 나면 집에 가서 못 땡겨요. 치킨 땡기죠. 그럼 우리 어떻게 해요? 밴! 이거 시키잖아요. 그게 뭐예요? 도시에서 배달 운송수단은 또 오토바이가 될 수 있구나. 이렇게 가볍게 생각할 수도 있는 거예요. 자, 근데 여러분 여기 보시면 대놓고 얘기해주네요. 자, 요게 뭔지 모를까봐 설명해주는 거예요. 이 도시 배달 운송수단은 자주 뭐를 수반하냐면 작은, 더 작은 운송수단입니다. 예를 들면 뭐예요? 밴이나 아니면 뭐를 포함하여? 자전거를 포함하여. 아, 여러분 자전거 배달도 있잖아요. 그죠? 여기서 이 글쓴이는 자전거를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고 싶었나봐요. 도시 배달 운송수단에서 우리는 자전거를 중점으로 봐야 되는 이유가 뭐냐? 바로 이렇게 후자라고 나올 때 그 후자는 요게 되겠죠. 이게 바로 뭐예요? 자전거. 여러분, 자전거가요, 포텐셜이 뭡니까? 잠재력이 있다라는 것은 가능성이 되게 크다는 거잖아요. 자, 뭐의 가능성이 크냐면 To become, 뭐가 돼요? Prefer. 선호되어지는 가능성이 크대요. 뭐에 선호되어지느냐? Last mile of vehicle. 그러니까 last mile이라는 걸 여러분들이 잘 몰라도 괜찮아요. 근데 어쨌든 마일이 거리를 나타내는 거고 last는 마지막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last mile, 아, 그거를 그 어떤 일부의 어떤 구간을 그것의 운송수단으로서 선호되어질 가능성이 많다라는 말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자전거가 인기가 있을 가능성이 많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네요. 특히 어디? 고밀도에, 그리고 혼잡한 지역에서요. 여러분들 우리 어디 생각하면 되냐면요. 동남아 생각해보시면 동남아는 이 도로가 엄청 복잡하잖아요. 그때는 우리가 배달을 한다 하면 뭐가 좋을 것 같아요? 작은 것. 작은 운송수단. 그래서 자전거도 진짜 많고 오토바이도 진짜 많죠. 그런 것들을 머릿속에 떠올리면 조금 더 문제가 쉽게 읽힐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 지역인데 어떤 지역이냐면요. 봐봐요. 자전거 사용이 높은 지역이에요. 그 지역에서는 예를 들면 네덜란드네요. 근데 이곳에서는 이 Delivery Bicycles 또 나왔습니다. 뭐가 나왔어요? 배달 자전거. 자, 여러분 처음에는 뭐라고 나와요? 도시 배달 운송수단이라고 나오더니 이거에 자세한 예시를 들어줬어요. 그 예시가 바로 뭐예요? 자전거도 있더라. 작은 운송수단. 근데 이 자전거를 본격적으로 말하려고 하나 봐요. 자전거는 뭐예요? Prefer하다고 얘기를 하거든요. 얘들아, 자전거 선호된다? 고밀도에 인구가 많다는 거죠? 고밀도에, 그리고 이렇게 혼잡한 지역에서 되게 많이 사용이 될 거야. 그리고 진짜 네덜란드에서도 이 Delivery Bicycles이 어떻게 또한 이용이 되는데 자, 운반하는 겁니다. 뭐를 운반해요? 개인 짐을 운반하는 데 사용이 되어진대요. 그러니까 네덜란드 가면은 여러분들 짐이 무거우면 특정한 도시에서 뭐 할 수 있는 거예요? 이 배달 자전거를 사용할 수 있는 거겠죠. 자, 그럼 얘들아 여기 보세요. 자, 뭘로? 그들의 낮은 인수입니다. 그리고 유지 비용. 얘들아, 우리 차 사는 게 저렴해요? 자전거 사는 게 저렴해요. 자전거 사는 게 저렴하죠? 그러니까 가격의 비용도 어떻게 낮고 유지 비용도 어떻게 해요? 괜찮거든요. 저렴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짐, 자전거가, 여러분 보세요. 지금 자전거라고 처음에 얘기를 했잖아요. 이렇게 Bicycles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 뒤에 뭐라고 얘기해요? 여기에 이렇게 나왔죠. Delivery Bicycle 이렇게 나오더니 이번엔 또 뭐라고 나와요? Cargo라고 나옵니다. Cargo Bicycles. 다 같은 말이죠. 짐 자전거, 배달 자전거. 자, 이 배달 자전거가요. 자, 수반하는데요. 많은 잠재성을 가지고 있답니다. 자, 어디? 개발 도상국과 그리고 선진국 모두의 잠재력을 가지고 있다. 그러니까 뭐예요? 아, 얘가 이렇게 번잡하고 복잡한 도시에서는 되게 좋은 운송수단이 될 거야, 되고 있어. 이 말을 하고 있었다라는 걸 우리가 캐치할 수 있습니다. 쌤이 처음에 그랬죠. 핵심 어휘, 반복되고 있는 이 핵심 어구, 어휘를 좀 기억하시면 편하다 그랬잖아요. 자전거를 어떻게 바라보는지를 우리는 캐치했고요. 자, 여러분도 이제 밑에 읽으실 거죠. 자, 쌤도 읽을까 했는데요. 여기 보시면 예를 들면 인도네시아에서 어떤 국가에서도 요렇다, 요 프랑스, 요 유럽 여기까지는 읽으실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는 거죠. 이런 여러 나라에서도 쓰인다라는 의미가 아닐까라고 추측하고 밑을 또 가볼게요. 보니까 또 자전거를 사용하는 거, 뭘로써? 짐으로써. 그러니까 우리가 운송수단으로써 이 자전거를 사용하는 것이 어떻대요? 특히 장려가 된대요. 여러분, 장려된다는 건 뭐예요? 오, 우리 자전거 쓰자, 쓰자라는 말이니까 내가 위에서 읽었던 말과 크게 다르지 않다라는 걸 확인했습니다. 그 밑에 있는 것도 사실 읽을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 그리고 실제로 여기서 서치해지로 나왔으니까 요거는 결국 예시가 되는 거겠죠. 그럼 우리가 정답을 한번 골라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답은 뭐예요? 그냥 자전거는 아니고 도시 자전거여야 돼요. 도시에서 자전거는 효율적인 배송수단으로 사용될 수 있다. 오케이, 정답 1번 되겠죠. 자, 근데 밑에 볼게요. 이 배송수단도 중요했고 자전거 나왔지만 출퇴근 시간 노노. 자전거는 배송수단으로써 경제적 장단점을 모두 가질 수 있다. 여러분, 이거 경제적 장점, 단점도 나오나요? 자, 이렇게 우리가 그냥 눈으로 흡고 넘어가시면 안되면 3번 안되고요. 수요자의 요구에 부합하는 다양한 용도의 자전거가 개발되고 있다. 여러분, 그 수요자의 요구는 아마 배달 서비스로 하겠지만 근데 이런 다양한 용도를 중심으로 하는 자전거 개발되고 있다. 요결 중점으로 얘기한 거 아니에요. 너무 포괄적이에요. 자, 밑에 세계 각국에서는 전기자전거 얘기 안 했습니다. 정답 몇 번? 1번 요렇게 선택하시면 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감사합니다. 아멘